2월 11일 우리 두산 로봇틱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식길잡이 주기리 인사드리면서 자 다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주식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님들은 남은 연휴 푹 쉬시면서 이 재충전화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산 로봇틱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영상을 좀 찍어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산 로봇틱스는 제가 2월 1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지금 반등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세력들이 보호의 수 물량을 소화를 하고 이 밑바닥을 다지면서 개미들을 털어내고 다시 한 번 급등 랠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단기 입형선들을 수렴을 시켰고 역배열 형태에서 정배열 형태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상장이 시작된 구간에서 한 달가량 조정 흐름을 주고 개미들을 털면서 물량들을 소화를 하고 재매집을 하면서 폭발적인 급등을 만들어내고 신고가를 갱신한 뒤에 다시 한 번 지금 조정을 주면서 역배열 형태로 두 달가량 그동안 쌓인 물량을 차익실현을 하면서 개미들을 털어내고 조정을 주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급등을 만들려고 하는 이 모양새가 포착이 됐고 이제 슬슬 끝이 보이는 구간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이 구간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소통방 주주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간에서 올바르게 대응을 한다면 단기간에 수익을 정말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제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가 이 두산 로보틱스를 도대체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가 이 목표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영상 마지막에 우리 소통방 분들에게만 제공해드리는 이 히든주 종목이 있는데 이 히든주 종목도 제가 한 게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설 연휴인데 제가 설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뭘까 하다가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이게 아무래도 소통방 분들만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일 연휴 동안 선착순으로 10분에게만 제가 드리고 있는데 자 어제 이미 4분이 좀 신청을 하셔서 이 종목 받아 가셨고 지금 6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 종목 먼저 신청부터 하시고 나서 이 두산로봇틱스 본 영상 보셔도 되니까 이 종목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시면 이 주요 매물대가 상승이 시작됐던 구간 그리고 매물대가 횡보를 했던 구간 이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바닥을 만들어주면서 단기 입형선들을 정배열 형태로 전환하는 이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이 지금 기회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두산로봇틱스는 세력들의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차트구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의도적인 하락을 주면서 의도적인 반등 그리고 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털린 물량을 재미집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다시 한번 조정 흐름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끝이 보이기 시작했고 세력들이 물량을 다 털어낸 뒤에 개인들의 물량들을 다 받아 먹고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면서 급등 랠리를 시작할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유통 물량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자 지난 12월 21일 날 제가 어떻게 드렸나요? 자 신고가 찍던 날 제가 라운드 피그 자리 10만원 구간에서 강한 조정 흐름이 예상이 되니까 우선 전량 매도하시고 수익 실현한 이후에 앞으로 나올 조정 위치에서 재진입하자고 말씀드렸죠. 자 지난 12월 20일 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금 두산 로보틱스로 보고 있는 이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아직도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못 챙겨가고 있는 분들은 010-4972-9673으로 두산이라고 빠르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거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보시면서 힘들어 하시지 말라고 두산 로보틱스의 이 확실한 매매 타점 잡아드리고 소통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두산 로보틱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과 신규 진입 단가 알려드릴 거고 앞으로 반등 위치 이어지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면 이 상승 국면의 최상단 구간에서는 확실한 매도가까지 제가 지난 12월 21일처럼 정확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는 수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를 드렸는데 나중에 반등 위치 나왔을 때 지난 저점에서 매집을 못해서 수익을 못 챙겼다 하시는 분들 혹은 정고점 찍고 강한 조정 흐름이 다시 발생돼서 하락을 했는데 이 고가에서 매도를 못해서 수익을 못 챙겼다 이러시는 분들 없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고 떠들어대는 무지성 유튜버가 아니라 전략과 자료로 대응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상만 하는 게 아니라 늘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정확한 가격 전략 그리고 확실한 대응 전략으로 3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고 이 두산 로봇틱스의 확실한 매매 타점 정확하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두산 로봇틱스가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이유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2월에 있는 이 이벤트들이 있죠. MSCI 편입이 이미 확정이 됐고 코스피 200도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 어떻죠? 들어올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기관의 패시브 자금은 억단이지만 외인들의 패시브 자금은 조단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큰 자금이 유입될 일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순간 급등 랠리가 나올 거고 이걸 지금 세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호 예수 물량을 소화로 하고 이미 밑바닥을 다지고 반등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말 중요한 구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소통방 좀 들어오셔라.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소통하면서 지금 이 중요한 구간에서 세력들한테 지지 말고 수익 보자라고 제가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두산이라고 꼭 보내주시고 저랑 같이 좀 수익도 같이 보시면서 이 구간 같이 한번 이겨냈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두산 로봇틱스는 이 로봇 관련해서 터질 계약이나 이슈도 많고 지금 패시브 자금, 이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올 일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오히려 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두산 로봇틱스에 어떤 기업의 변화가 생겨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생겼으면 이 좋은 부분에서 생겼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게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로봇 섹터를 지원을 합니다. 최근에 첨단 로봇 산업 전략 발표를 했고 이 자리에 누가 있었다? 두산 로봇틱스의 류정훈 대표가 직접 참여를 하면서 여기서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부가 결국엔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이 생산 인구가 급감하는 저출산 문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겠다. 인구 공백을 로봇으로 대체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 정부 차원에서 두산 로봇틱스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두산 로봇틱스가 어디까지 진출을 하죠? 이 미국 월마트까지 진출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지금 이 CES 2024 월마트 최고 경영자 맥밀런이 두산 로봇틱스 부스에서 제품을 직접 살펴봤고 이 SK 에코플랜트 자회사인 테스 또한 두산 협동 로봇 도입을 고려하고 있죠. 두산은 그래서 고객사 확대가 제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게 주가를 끌어올릴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이슈가 기사화가 된 상태에서 두산은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상승할 거고 계약까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2차 급등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이 맥밀런이 기조 연설에 나서는 등 바쁜 일정에도 두산 협동 로봇을 유심히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계약이 체결이 될 수 있고 이미 두산의 협동 로봇은 기술 고도화가 이루어졌고 안정성이 보장이 됐기 때문에 이 협동 로봇 시장에서 빠르게 우위를 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소통방에서 강조를 계속 드렸던 겁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생기는 이 세력들의 의도된 하락을 오히려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어차피 두산 로봇틱스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세력들이 파동을 만들면서 이 눌림목을 준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단기간에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신규 매수 그리고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게 뭐죠? 내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내가 매도는 또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걸 정말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이 목표가는 아직 한참 멀었고 올라갈 구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회의 구간이 왔다라는 거고 어쩌면 지금이 정말 마지막 매수 타이밍일지도 모르는 만큼 내가 매수를 못했으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보유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지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타점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건데 고점이 형성되면 그때 정확한 가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제 개인 번호 010-4972-9673으로 두산이라고 보내주시고 정확한 매매 타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두산 오브틱스 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이 두산 오브틱스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우리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복리로 이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자 두산 오브틱스는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두산 오브틱스를 대응을 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우리 놓치지 말자고요. 자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빠르게 불려져 나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대응 그리고 빠른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 히든주 한 개 대기 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이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지는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